안녕하세요. 1인규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중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3일간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여러 도시를 왔다 갔다 했는데 비즈니스 아이템이 이미 선정된 곳도 있어서 제조 공장을 방문을 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이란 나라는 아이 비즈니스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하는데 한국은 비즈니스의 약간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많이 무시합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모조품도 그렇고 무시하는데 실제로 중국분들을 만나거나 중국에 한번 다녀와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중국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젊은 사장들이 끊임없이 일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환경은 열악합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고 선풍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밤 12시까지 무더위와 습기를 이겨내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좀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칼럼으로 남길 예정인데 중국 갔었던 사진 도와주셨던 중국인 분이시고요. 이때는 중국 마지막 밤이고 중국에 이제 여러분들과 미팅하는 시간이었고 이것도 이제 저희 쪽 분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이었고요. 이건 중국 쪽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 한 개 동을 다 쓰는 업체 대표분을 만나 뵀었던 곳이고요. 중국분들이 파는 물건들 5톤 차량 있죠. 하역합니다. 한국 아파트용 공장처럼 이거는 중국의 충전기 시장들 이렇게 많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다 한 공장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아파트용 공장 오래된 이거는 이제 식사 할 때 중국분들의 어떤 식사 예절도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식사 예절 그걸 제가 좀 봤고요. 중국에 있는 어떤 핸드폰 케이스 관련 업체인데 이렇게 많은 거를 샘플로 놓고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도착했을 때 사진이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자차 칼럼과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